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빈머리 소녀는 추억 속에 사랑해 트위스트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너를 만났고 그녀를 알았고 죄송한데 두 분 거기서 머라에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고생했어요 잘 익혔어 이익선 오하영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오경수 유미대 하리수 최왕순 자 이번 예선 먼저 오경수 씨하고 유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경수 씨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? 그분이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소일러 아저씨다 네 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저는 지금 광고 모델도 가끔 하지만 하시면서 광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광고 기획 쪽에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하고 있죠 광고 제작자 하신 거죠 제일 유명한 CF가 아무래도 보일러 네 제가 출연했던 곳이고 제가 만든 CF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뭐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카메라에서 카메라 꺼내는 오오오오오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라스하프 연주하는 네네네네 그 광고도 만들었고 자 그리고 이어서 역시 여러분 그 CF 네 가! 가란 말이야 낙엽 던지면서 막 네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에요 200% 부족한 그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5년 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싸구려 반지 네 싸구려 반지 너무 제목이 임팩트가 센 거 아닙니까? 약간 트로트 제목 같아요 아니 싸구려 반지하면 그냥 어떤 형태의 싸구려 반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래는 싸지 않아요 그래요? 네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말 기대되는 커플입니다 최영순 하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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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최영순씨가 예능 15년 만이에요 네 어 너 같은 놈들이야말로 대 일본 제국을 증하는 반역자들이야 이것을 빠져라 하게 큰 상선을 두고 그냥 갈 순 없습니다 큰 상선 제가 구원벽을 데리고 올 때까지 부디 유사하십시오 엠본부 3기시잖아요 네 누구랑 동기시죠? 어 우리 동기가 이제 이희재씨 김한석씨는 후배구요 후배 후배 남정으로 했어요 남정으로 했어요 서승만씨 아 김종하씨 아 종하형 네 잠깐만 이러고 보니까 승만형이랑 종하형도 나올 때가 됐네 아 그래요 예 승만형 기다릴게요 예예예 자 그리고 오랜 만입니다 네 노노노 아리슨 나 왔어 넌 여러분 제가 왔어요 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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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러면 아 아 아 달라요 맞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가 물어보죠 와드 유 원트 드링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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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다릅니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소통이 힘들 수 있죠 어 어 좀 웃겼는데? 잘하는데? 땡큐야 오래간만에 개그맨 동생이 부수 잘하는데 땡큐야 자 대결 갑니다 자 오경수 씨랑 유미 씨 먼저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번 더 B 안녕이라는 노래 대신 오 잠깐만요 오경수 씨가 준비 дерев upgrade 오경수 씨요 제가 저 회식할 때 불렀던 cette 노래 오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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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 ك不 feeling 오 oy tell me 컴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